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2월에 예고를 하러 왔어요. 이번 달은 누가 표지를 장식했을지. 짜잔! K씨네요. 블랙앤화이트가 아주 잘 어울리는 K씨. 너무 멋있어요. 그럼 2월은 어떤 일이 있는지 볼까요? 먼저 토픽! 2월은 사실 3월을 위한 준비기간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3월부터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시작될 겁니다. 3월만 있는 게 아니에요. 3월부터 시작합니다. 정말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3월에 대한 내용은 3월 예고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2월은 이전 스케줄이 그대로 진행될 텐데요. 일요일에 무대영상, 화요일에 헤라의 수정구술과 초청자 이벤트 영상이 격주로 업로드 되고요. 수요일은 퀴즈, 목요일은 예고편, 금요일과 토요일은 본편이 업로드 됩니다. 아참! 무대영상이 본편을 스포일러 할 수도 있어서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무대영상이 업로드 될 수 있으니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초청자 이벤트 영상은 총 3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2월 예고를 마치려 합니다. 2월도 샤이닝스타 쭉쭉 봐주시고 다가오는 3월도 기대해주세요. 짧은 2월 모두모두 화이팅! 안녕! 샤이닝스타 채널의 영상은 위와 같은 분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집니다. 샤이닝스타 채널의 영상은 위와 같은 분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집니다. 샤이닝스타 채널의 영상은 위와 같은 destru Kathy